네 감사합니다 왜 놓쳐? 구우셔야죠 여기 오려고 온 건 아니야 침대에 좀 누워 있으려고 오빠 줄 좀 갖고 와 지주 같아 지주 오늘은 구워야 되는데 왜 안 해? 왜 안 구워요? 집에 아까 냉장고 열어보니까 고기도 얻고 그런 거 같아요 밖에서 먹어 밖에 나가 엄마 밥 하기 힘드니까 또 엄마 지금 밥 하려고 그러더라고 나도 이제 밖에서 한잔하고 너한테 전화한다 이제 너한테 전화해서 새우튀김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요림이가 하지 말래 밖에 가서 밖에서 먹어 어머니 가시죠 그쵸 그쵸 저렇게 바로바로 해야 돼 자기야 나갔다 올게 이따 전화하면 데리러 와 뭘 데리러 와 가시죠 드디어 조마조마는 하다 합성 있는 것처럼 걸어가시죠 어떻게 이렇게 앞만 보고 가세요 어색해 좀 멋져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물론 짧은 거리지만 어색한 느낌도 있고 완전 앞만 보고 아니 오늘은 깜짝 놀란 거죠 정말인가 아닌가 이걸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이 처음이고 아빠는 무조건 고기 파 소고기 네 네 앉으시죠 내가 이쪽으로 남자끼리 또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면 안 했던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어떡하지? 내가 다 속이 얹힌다 음 메뉴를 봐주세요 분위기는 육회를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문 좀 하려고요 뭐 드시겠어요? 먹게 좋은 거를 시켜 제네 먹게 좋은 거 꼬등심이죠 꼬등심? 네 꼬등심으로 인입 좀 드릴게요 네 음료수? 아니요 안 드셔 마셔야죠 저 콜라요 콜라는? 네 봐봐 저런 느낌이에요 아 이거를 해야 얘기를 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아 또 잘 못 꼬인다 첫 단추 잘 못 꼬였다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소주 한잔 드신데요? 괜찮아요 지금 눈치를 서로 육회 같은 건 안 먹잖아 저거 먹어요 저거 먹어요 네 육회 좀 먹어요 여기 여기 저 육회 하나 하고 소주도 한 병만 주세요 육회 하나? 소주도 하나? 네네 아휴 다행이다 제 남편도 불편한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괜히 그릇 보고 야 진짜 너무 뻘쭘한가 보다 오늘 이렇게 둘이 마주한 첫 자리여서 뭐 어색했어요 어색하고 무슨 대화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뭐 특별히 둘이 중요한 얘기도 없고 그래서 뭐 항상 뭐 사생활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을 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지 뭐 사이 오고 장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할 얘기가 많겠어 아휴 숨막혀 서로 눈을 못 마주치시네 어색해가지고 어색해가지고 아우 이제 8시 정도 돼야 해가 지네요 역시 날씨 얘기 고기를 빨리 구워야 돼요 고기를 안 가져와 소중한 잔 들어가야지 소중한 잔 들어가야지 이제 얘기가 되겠지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할 얘기 없나? 아휴 안녕하세요 네 왔다 왔다 맛집이라고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놓쳐? 구우셔야죠. 구우셔야죠. 여기 오려고 온 건 아니야. 침대에 좀 누워 있으려고. 아이고. 오빠! 줄 좀 갖고 와! 지주 같아, 지주. 오늘은 구워야 되는데. 왜 안 해? 왜 안 구워요? 어우 굽는다. 다행이다. 아이고. 안 해봤던 티가 나네요. 네. 맨날 누가 고기를 구워주면 맞지 뭐. 사실은 고기를 구워보는 것도. 와이프가 다 굽고. 저는 주로 먹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님 고기 주는 거 주세요.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고기 굽기지만. 나름대로 좀. 가위질도 좀 잘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명호 씨 입장에선. 정말 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생애 최초의 노력이죠. 어. 저 고기를 저렇게.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잘리지. 육즙 다 나가지고. 아이고. 어묵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소고기 돼서 너무 바싸서 안 구워도 될 것 같은데. 맛있겠다. 그치 그치. 센스. 아 요 그림. 처음 봐요 처음 봐요. 한 잔 할 거야? 네. 오늘은 어제 제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그래? 자 한 잔 해. 아휴 저는 허리 아파갖고. 약을 먹어서 술을 못 마셔요. 아이고. 대화 차단. 나중에 한 잔 하시죠.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나는 때는 밖에 나가서 술만 잘 먹어요. 찌개랑. 아니 찌개랑 건배. 저희야. 화도 못 내시고 웃음 맛 나고. 나는 오늘은 어제 제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이야. 술잔이 기울이지니까 웃으시네. 건강하십시오. 오. 좋아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웬일이지. 둘이 술좌석에 앉아본 적은 없고요. 가족이 있는 데서. 같이 마셔본 적은 있죠. 음. 음. 한 번이죠. 언제요? 조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없을 때요. 진짜 오랜만이네. 결혼 딱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같이 마시면 좋죠. 술잔을 놓고 같이 마시면 정을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술잔이 색다른 감정이 있었어요. 어.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오늘도 안 마신다고 그러면. 장인어른들 좀 삐지시고 이를까봐. 삐진데. 오히려 맨정신일 때보다. 이럴 때 술을. 술의 힘을 빌리는 게. 참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전 되게 좋았습니다. 저렇게 주고받거니. 주머니받고 자리에서 마시는 게. 네. 이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까워졌어. 맞아요. 마음은. 자주 가져야 된다고. 참 좋아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난방도 너무 좋으셨고. 앞으로 더 과감하게 입으셨으면 좋겠고. 아버님은 어머님이랑 혜림이랑 누구 눈치를 더 많이 보세요? 옷 입는 거 이런 거에서. 지금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봐. 남자는 이제. 눈치 보고 사는 시대로 이제 접어든 거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남자 마음은 또 남자가 아니까. 저랑 한번 쇼핑을 가시면. 제가 좀 이렇게 추천도 해드리고. 오. 이야 좋은 제안입니다. 어우 좋아요. 야 나 근데 쇼핑 같은 건 못 가. 왜요 왜요. 근데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또 이렇게. 아버지가 참 솔직하시네요. 그냥 빈말도 안 하시네. 아빠는 싫으면 싫다고 딱 말씀하시고 칼 같아요. 은근히 비슷해요. 눈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어. 사실은 그게. 서로 알아요. 별. 의미 없는 이야기라는 거는. 그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이게. 다가서는. 합법의 일환이랄까. 그렇게. 말에 포문을 열면서 접근하는 것이. 장인어른도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부드럽지 않을까 생각해서.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거지. 그. 잘하려고.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대화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다가오는 모습이 좀 보이는구나. 아. 다 아시죠. 전 그것도 듣고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4년 됐거든요. 결혼한 집. 만으로. 그러니까. 아버님은 결혼하고 4년 됐을 때 어땠는지 기억이 나세요? 바로. 애 가지신 거 아니시죠? 결혼. 아. 애 갖고 결혼하셨구나. 왜 놀리는. 애 갖고 결혼하셨구나. 아이고. 허허허허허. 잠시. 화. 드러워 풀 뻔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오빠를 뱃속에 안고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머니한테는 저희 엄마한테는 굉장한 속상함인 거예요 나랑 똑같은 길을 걷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그러니까 더 속상하셨던 거죠 나도 애를 갖고 결혼했는데 내 딸은 안 그러길 바랬는데 그건 뭐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젓가락 내려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